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변천사도 작고 가볍게 무게 4kg에서 80g대로 깨 매고 다니던 휴대폰에서 폴드형까지 휴대폰은 기술 개발에 따라 가볍고 작아졌다 더 작게 더 가볍게 요즘 휴대폰은 호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작지만 초창기 휴대폰은 분용무전기 못지않게 크고 무거웠다 80년대 사용된 플립스의 드랜스포터블 전화기의 무게는 무려 4kg 손에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거워 어깨에 매고 다녔다 손에 들고 다니는 최초의 휴대폰은 모토로라가 88년 출시한 택8000이었다 당시 240만원에 판매된 이 휴대폰은 771g으로 무거웠다 하지만 집어던져도 부서지지 않았고 방수처리가 될 물에 빠뜨려도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술 취한 사용자가 전화기로 상대방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는 사건도 종종 발생해 손에 들고 다니는 흉기로 불리기도 했다 92년 모토로라가 출시한 마이크로테기는 뚜껑을 여닫는 플립형 전화기 시대를 열었다 당시로는 획기적으로 가벼운 무게로 인기가 높았으며 휴대폰 대중화를 주도했다 요즘 유행하는 폴더형 전화기가 첫선을 보인 것은 96년이었다 모토로라의 스타텍은 무게도 88g으로 세계 최초의 착용 가능한 휴대폰이었다 96년 하반기부터 통합의식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메모리 기능 등 각가지 편리한 기능을 갖춘 지능형 전화기가 본격 출시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지식 뜰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